지금까지 돼지인데 시집 잘 가면 내가 갔지 않냐? 그러니까. 너 힘자만 있어, 다 지금. 그렇지, 안 돼. 미쳤다, 미쳤다, 이거. 정말?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6회 나왔습니다. 뭐야, 6회? 잠깐 초췌하겠습니다. 두구두구두, 두구두구두. 호경이 진짜 물 마시거든요, 진짜로. 속은 차가워. 녹는다. 좀 고통하게 육즙 있게. 아, 진짜. 나 이렇게 설레는 건 참 오랜만이다. 와, 이건 항정 아니에요? 네, 맞아. 근데 난 이 항정살 이거 찍고 싶어. 그냥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마블링 있는 거 처음 봐. 아, 겉다. 진짜 아름답다. 아름답다. 설레어. 어리고자 타고, 달치 액자 타고. 어리고자 타고, 달치 액자 타고 섞은 거래. 그다음에 와사비도 취향껏 넉넉히 올리자. 아... 언니야. 야, 너 흰자만 있어 다 지금. 슈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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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 너 기절하겠어. 왜 그래? 너 이런 거 잘 먹어 봐. 아우, 야. 너무 맛있어. 지금까지 그냥 돼지인데 시집 잘 가면 내가 갔지 않냐? 그러니까, 언니. 씹을수록 난 치즈 향 좋아하거든. 치즈 향이 꿀을 새우 올라오네. 너무 맛있네. 고추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담백한 고기가 너무너무 담백해. 그러니까, 그런 촉촉함은 다 있어. 근데 정말 오일리하지가 않아, 느끼하지가 않아. 정말. 있지? 소금만 씹고, 와사비만. 다르지? 사랑 먹었을 때 그 고소함이. 아, 진짜 맛있다. 그래. yes. 왜 그러니? willstessart 먹었다, KABS. 고민타임. 쌍싸워! 제라하다, 이 집. 완전히 까만베르 치즈 같지? 대박, 대박이다. 이거 대박이다. 움직여, 움직여. 너무 약. 치즈 봐. 잠깐만. 안 퍼져. 미쳤다, 미쳤다, 이거. 정말? 너무 맛있다. 매콤해요. 매콤해. 그렇지? 들어봐. 진짜 예술입니다. 영자야. 어머, 이게 다 고기야, 언니. 잠깐만. 이거 봐. 우리 막내 먹을 줄 알았어. 고기야. 수다. 너 잘 사러 왔어. 그리고 이거는 계란찜. 언니, 언니. 가다라운 과루가. 미쳤다, 미쳤다. 싱싱한 생선을 잘 말린 거지. 내가 먹어본 계란찜찜이 제일 맛있다. 와, 진짜 계란찜이 이렇게 고급진이야. 타김치로 다 먹어야 해. 감사합니다. 타김치. 김치찜이랑 같이 먹어야 해. 야, 장난 아니야. 이게 보통 김치찜이랑 다른 게 타김치합도 들어갔잖아. 와. 아, 난 이런 김치찜의 색깔 너무 좋아해. 나도. 진짜 맛있는 건 행복한 거야, 안 그래? 맞아요, 언니. 오늘 화장실 누구야? 누구 안 좋아? 왜? 너무 배가 없는데, 너무 맛있어. 야, 뭘 먹을 때가 배가 없냐. 신을 탓해.